우리가 줄곧 바라던 것은 무지개 빛깔 안 터질 거품 리자 멋부 큰 거 대신 대는 박자로 설득 됐니? 의자는 우리가 멋지다는 것 그저 엉덩이 줌만 초대도 열리라는 것 으로 보이는 것 다른 건 안 들리게 소리를 켜 Apparel to you for a little love 낮말은 내가 듣지 그러니 솔직하게 댓글을 달아줘 댓글을 달아줘 낮말은 내가 듣지 그러니 반납 말고 댓글을 달아줘 너네 난 알아 친구 다 데리고 온 내 난 알아 친구 다 데리고 온 내 난 알아 친구 다 데리고 온 내 난 알아 친구 다 데리고 내가 노래하던 여자애는 배신하고 떠나가지 애도 아닌 게 그래도 바람빠진 애국 바람누면 바람밖에 안 펴 됐어 쿨돌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좋아하던 거는 그냥 내 목소리야 내용이 뭐가 그리 중요해 그래봅시다 힙합인데 길거리 바보들도 사까 너만 힙합이래 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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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가 나 find you and kill you 우리 공원에는 의자 필수 we have just beat loop 상관없어 식전이든 식구든 oh yeah 너네 난 알아 친구 다 데리고 온 내 난 알아 친구 다 데리고 온 친구 다 데리고 온 내 난 알아 친구 다 데리고 온 이러한 온